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캠핑 선풍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프리라이프 태양광 선풍기입니다. 태양광 충전 가능한 캠핑 선풍기로 매우 다양한 기능 탑재되어 있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해외직구로 AS 어렵습니다. 4위는 루미에르 레트로 무선 선풍기입니다. 레트로티칸 미니 캠핑 선풍기로 레트로 좋아하는 분들께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400g으로 가벼워서 휴대편합니다. 3위는 델루체 LED 무선 선풍기입니다. LED 달려있는 미니 캠핑 선풍기로 손잡이 있어 서유대성 우수하고 좌우 자동 회전 기능이 있으며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2위는 환경의 높이 조절 캠핑 선풍기입니다. 높이 조절 가능한 캠핑 선풍기로 올해 4월 출시 신제품이고 본격 캠핑용으로 좋으며 12단 개발함 세기 조절 가능합니다. 1위는 신일 캠핑 선풍기입니다. 제1리뷰 좋은 캠핑 선풍기로 신일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하고 배터리 넉넉해서 오래가며 전용 가방 증정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